이런 의사는 피하는 게 좋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외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신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로 치료를 하는 병원은 몇 군데 없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실은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의료기술에 대해서 모두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외국에서 그게 개발이 됐든 한국에서 개발이 됐든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 간에 검증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증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는 인증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나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자칫 검증받지 않은 치료일 수 있습니다 또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시술은 내가 개발한 방법으로 나만 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은 치료 못한다 어느 정도 수준의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학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본인만이 알고 있는 지식은 실은 이제는 드물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기술이고 좋은 지식이라고 하면은 학회나 논문에서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의 선생님들은 그 정도 기술이나 지식은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실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은 요즘은 환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자기 병이나 자기 증상에 대해서 찾아보고 오기 때문에 선생님만 만나봐도 선생님이 몇 마디만 하는 것만 들어봐도 아 이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아 이 선생님이 잘 모르네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선생님과의 만남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정말 상술에 가까운데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병원이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은 말할 것도 없이 피해야겠죠 나중에 또 다른 병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